안녕하세요. 저는 임실군 사회체엔합회 회장 최용하라고 합니다. 여기 임실 들어온 지는 학교 졸업해서 5년 정도 됐고요. 지금은 수도자 변홍사로 위탁이랑 임차 이런 거 포함해서 한 4,5만 평 정도 하고 있고 홍농사도 한 5천 평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임실군에서 그리고 저희 젊은 애들끼리 많이 모여서 지금 임실군 공동방제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한 면적은 한 350헥터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공동방제만? 네. 공동방제만. 드론에 대해서는 이제 드론으로 방제하시는 거죠? 네. 드론으로 방제를 하는데 앞으로는 더 큰 기체로 모든 농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저희는 열심히 해서 만족시켜 드려야죠.